어제 무한한 노래, 프로그램에서 관객들은 가수 앤옥에 잊지 못할 특별한 공연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점은 앤옥의 아름다운 여자친구 강혜연이 함께 자리해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앤옥은 음악계에서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은 가수로, 그날 역시 믿을 수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공연 시간은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길게 이어졌고, 앤옥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강혜연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하고 친근해졌습니다. 앤옥은 무대 위에서 연속으로 세 곡을 선보였고, 각 곡은 그야말로 음악의 걸작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가 재현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 감동은 대중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MC 신동엽은 많은 탁월한 예술가들을 만나왔지만, 앤옥의 공연에서 느낀 감동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무대가 2024년 무한한 노래,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공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강혜연이 앤옥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들 사이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특별했습니다. 앤옥은 감동적인 순간에 강혜연을 안아, 그들의 사랑을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달콤하고 있지 못할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혜연은 앤옥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자이자 격려의 원천으로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앤옥은 큰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었으며, 관객들은 이 커플의 재능과 조화로움에 감탄하며, 그들의 진실한 사랑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은 두 사람의 팬들에게 끝없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앤옥의 마지막 발라드는 그의 인상적인 공연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준습니다! 8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